술과 담배 대신 복권 구매를 선택한 한 여성이 연군복권 1등과 2등에 동시에 당첨돼 21억 6천만 원의 행운을 거머쥐었다는 사연입니다. 22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 19일 진행된 연군복권 720 플러스 224회차에서 1등과 2등에 당첨된 주인공 A씨는 평소 술과 담배를 하지 않고 그 비용으로 복권을 구매해왔다고 밝혔는데요. A씨는 퇴근길에 집 근처 복권 판매점에서 로또복권과 연군복권을 세트로 구매했다며 당시 상황을 회상했습니다. 며칠 후 A씨는 한 식당에서 휴대전화로 당첨 사실을 확인하고 A씨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다 복권만 멍하니 바라봤다며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곧바로 이 기쁜 소식을 옆에 있던 배우자에게 전했고 배우자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는데요. A씨는 40년 넘게 고생하며 살아온 우리에게 드디어 행운이 찾아온 것 같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최근 식당 운영이 어려워지고 건강 문제까지 겹쳐 힘든 시기를 보내던 A씨는 이번 당첨으로 걱정이 크게 줄었다며 그녀는 이런 행운이 와줘서 정말 감사하다 당첨금을 주택구매와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상캐스터